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고러시 블랙입니다. 저희가 1편에 캐틀벨 스윙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2편에 뭘 배울지 한번 광동훈님께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캐틀벨 스윙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캐틀벨은 스트렝스, 다양한 유형의 근지구요 그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런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많은 반복 횟수만 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 알려드리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에 대해서 강동성 선생님께서 이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주실게요. 일단은 내가 오늘 훈련하는 요일 같은 걸 좀 정해놓으면 좋아요.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운동을 한다. 쉽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먼저 주 요일을 먼저 잡는게 좋습니다. 근데 매번 운동을 빡세게 하면 몸에 피로감도 많이 쌓이게 되고 오히려 운동 수행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월요일은 좀 약하게 운동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두번째 수요일은 조금 강하게 해보는거에요. 강하게 운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뭔가 기준을 좀 만들어놨으면 이제 횟수를 좀 정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횟수는 100개 정도를 뭔가 기준으로 잡으세요. 내가 오늘 할 케틀벨스윙이 100개다. 100개라는 거를 중간 강도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100개보다는 좀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80개. 한 20% 정도의 뭔가 오차를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한 날에는 120개 정도의 케틀벨스윙을 하시는거에요. 자 이런 기준이 뭔가 정해졌으면 중간 강도의 날을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100개의 스윙을 어떻게 분배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100개라는 스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10개 10세트 정도를 접근하세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거의 한 7,8세트 정도 들어가게 되면 허리의 피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횟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케틀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횟수는 4번 하고 쉬었다가 6번 하고 쉬었다가 10번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한 사이클에 내가 하게 되는 총 운동의 횟수는 20번이 되는데 이거를 5세트만 하시면 100개의 케틀벨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비교적 접근성이 쉽구요. 성공할 확률이 꽤 높아요. 하지만 10 곱하기 10은 여러분의 엄청난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4번 하고 6번 하고 10번 사이에 쉬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셔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4번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횟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쉬고 중간 정도에 6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4번보다 많으니까 조금 더 길게 쉬고 10번은 조금 많으니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4개로 돌아갈 때는 좀 더 쉬었다 가세요. 사실 나는 이 휴식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00개를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숨이 좀 잘 돌아오고 내가 이 동작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세요. 선생님 근데 케틀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분들은 거의 24kg를 들어야 되는데 4개, 6개, 10개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4개, 6개가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쉬운 접근법들은 2개, 3개, 5개 총 합이 10개죠. 곱하기 10, 100개입니다. 더 쉬운 접근법이에요. 또 반대로 이것도 씻고 아까 전 것도 씻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뭐 간단합니다. 5개 10개 15개 그러면 총 합이 30개이기 때문에 3사이클을 돌린 후 10번만 따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숫자에 대한 조합은 지금 따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목적은 내가 일단 100번에 대한 공부를 다 하기 위해서 좋은 접근법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모험하지 마세요.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방금 도전적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지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힘듦이 좀 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어트라는 것들이 항상 힘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보면 잘 알겠지만 유산소의 한 비례를 하자면 약간 중간 강도의 강도로 했을 때가 더 지방이 많이 빠집니다. 고강도 뭔가 스피드하게 내가 전력질주를 해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탄수화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웨이트를 들고 하는 케틀벨 수윙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방법과 또는 너무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한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다이어트라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운동 수행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접근법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케틀벨 수윙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객관적인 자료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스마트워치 이걸 차고 심박수를 먼저 재볼 거예요. 한번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심박수를 재볼게요. 자, 측정. 네, 현재 심박수는 64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그대로 차고 케틀벨 수윙을 4, 6, 10 프로그램으로 해서 100개를 채운 다음에 심박수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100개에 한 번 4, 6, 10 프로그램으로 총 5세트 한번 해볼게요. Vlog. 여기서 1, 10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세요. 2, 10 프로그램 disperte. 1, 10 프로그램으로 godt을 빼주세요. 2, 10 프로그램으로 For the other, 왼쪽을 잡고 뒤로 가만히 손질해서 위로 키우고 위로 키우고 뒤로 쭉 들어가 7 4 4 5 10 4 5 5 6 6 7 7 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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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5 6 6 7 7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4 14 15 15 15 15 15 15 16 15 15 16 16 17 18 15 19 20 20 20 20 20 21 자 128. 128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4,6,10 프로그램으로 20개씩 총 5세트 캐테벨을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평상시 심박수는 64였는데 지금 캐테벨을 진행을 한 5분정도 했나 그정도 했는데 심박수가 128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게 아까 다이어트 할때는 약 60에서 70%의 강도로 해주셔야 된다고 최대 심박수의 강도로 해주셔야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28살이니까 220 빼기 28 곱하기 60% 70%를 하게되면 딱 그 사이 범위대가 128 정도가 될거에요.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약에 정말 힘이 더 되신다면 하루에 뭐 두번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적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방을 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SFG 레벨2 강동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가지 좀 가르쳐 주셨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5분정도에 지금 스윙을 했는데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런닝머신이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정도 심박수를 좀 도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사실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라는걸 할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케틀벨 하나 가지고 아주 짧지만 효율성 있는 그런 다이어트 효과들도 얻을 수가 있고요. 앞서 여러가지 스윙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잘 따라 하긴 한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케틀벨 스윙을 배우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실거라면 충분한 수련을 갖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